으 으 으 으 솔 으 으 으 으 으 음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이 없고 거울 볼 때가 좀 뭐라고요? 짜증 났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첫째 주름이 일단 업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이 있어서 그러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얘기하는 게 하나같이 이제 이제 좀 젊어 보인다 뭐 뭔가 찢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 면에 좀 얘기해 주세요. 용기네가 해보라는 말을 하고 왜냐면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엔츠맨이도 뭐라고 할까? 거부적으로 났었거든요. 일단 젊어 보이고 추운데 거울 볼 때 짜증 났으니까 거울 볼 때, 이제 하고 나서 볼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이아몬, 아이아몬 안 하는지 뭐 하나하나? 지금 요거하는 거잖아요, 어이아몬. 지금요거야, 이 번역하실 때 잘 cleans 넣는거에요. 왜 이렇게 되는건가요? 지금 오늘, 저녁뻑은 뭐야, 지금 오늘 전에는 체견된 게 아니지, mankind은 게 아니지, 통해, 휘핑하실 거에요. 들어가자, 영업이 치는 게 아니지.